윤희 씨는 떠난다고 안 했어? 누나가 아버지 앞에서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 거미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다 네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나 알아 보면 같이 있고 싶고 안고 싶고 유혹이 심해서 안 돼 소정이만 오케이 하면 나 싱글 맘을 며느리로 맞아야 하는 거냐? 좋은 여자예요 소정이랑 과외하고 그 여자랑 아니면 내가 준 거 다 놓고 나가 우리 이제 커플이야 7년 만에 이제 알겠어? 내 사랑의 힘을? 인정할 수